윤창준 칼럼스당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고든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무늬병들의 피비린나 나는 칼춤 정치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준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새권의 책 윤창준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이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주문은 010-888-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통령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왜 지금 개헌을 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르냐 하는 개헌 문제를 제가 한번 심도 있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와 오늘 의원총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는 개헌안을 확정하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가 분명히 우리가 간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 개헌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속셈 또 전술과 전략 그리고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좌파 세력의 장기 집권 음모입니다. 좌파 세력의 장기 집권 음모. 두 번째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뭐냐면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아니라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방식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 그러니까 김대중과 김정일이가 2000년 6.15 합의 선언을 통해서 내놓았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통일하겠다는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딱 부러지게.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좌파의 장기 집권을 위한 그 계략이다. 그 수작이다. 두 번째는 김대중, 김정일이가 합의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한 포석이다. 이를 위해서 지금 기존 헌법이 지금 현행 헌법이 130조인데 그중에서 90여 조항을 고치거나 삽입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의 김일성 헌법이 있죠. 이번에 대한민국에는 문재인 헌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차제해. 9년 만에 좌파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추미애하고 이해찬이가 그랬죠. 앞으로 20년 동안은 좌파가 정권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좌파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다. 완전히 정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허장성세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보수 우파가 코웃음을 치고 그냥 넘어가면 탕한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문재인 헌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냐면 문재인으로서는 좌파 정권이 앞으로 20년, 30년 그야말로 영구적으로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나의 헌법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문재인 헌법이라는 건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 그 전문에 무슨 대목을 집어넣겠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청에서 결론을 내리냐면 부마항쟁. 여러분 부마항쟁 아시죠? 5.18 6월 민주항쟁 여기에 촛불혁명을 명시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마항쟁 그러면 마치 김영삼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에서 제명되고 의원직까지 제명되는 신민당 총재직을 박탈당하고 거기에 참 저항했던 그 부마항쟁을 기리는 것 같지만 바꿔 말하면 부산 경남이나 대구 경북에 무슨 인심을 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바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민주화. 그 민주화에 참여한 세력. 그리고 민주화에 참 동조하는 세력. 비근한 예로 1987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눈물을 흘리는 세력. 5.18 6월 항쟁. 그리고 이번에 촛불 시위 때에 촛불을 들고 나왔거나 동조했거나 아니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찍어준 그 세력. 대한민국에서 민주화에 열망한다는 그 세력을 모조리 묶어가지고 모조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세력에 우군화를 시키겠다는 거죠. 어떻게 우군화를 시키느냐. 헌법 전문에 아예 다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단순히 무슨 전문을 고치고 왜 고칠까 왜 고칠까. 거기에 촛불을 집어넣어. 그건 아니잖아. 이 정도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한 이후에 오늘의 1위까지 오늘의 촛불의 1위까지 그 민주화를 위한 어떤 격변기가 있었죠. 그 격변기를 상징할 수 있는 그 모든 세력. 그 세력과 그 개념을 완전히 독차지하겠다. 독점하겠다는 이야기. 그 민주화 세력이라는 것을 완전히 자기들의 세력으로 독점해가지고 앞으로 이걸 장기 집권을 위한 지지 기반으로 아주 흔들리지 않게 공고하겠다는 그 의도죠. 대한민국 민주화가 문재인만 했습니까 노무현만 했습니까 김대중만 했습니까 완전히 이건 언어 혼란 전술인 거죠. 교란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수 우파는 완전히 무슨 7.1파에 붙어먹고 미군정에 붙어먹고 친미파고 양심도 정의도 없고 참 쓰레기 양아치 세력으로 매도되고 있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독재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만 이게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입니까 대한민국 국가중심 세력이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지금 편을 갈르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을 민주화 세력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다 집어넣겠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숫자상 이게 진영 논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거 때마다 이 좌우 진영 싸움을 진영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진영 논리상 그 진영 게임에서 좌파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쓰고라도 그 헌법 전문에 다 집어넣자 이래요. 특히 5.18 6월 민주항쟁 그 수월 6월 민주항쟁이 뭡니까 지금 386 운노국관들 여기에 이번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촛불 세력들 그걸 감히 촛불혁명이라고 명시해가지고 집어넣자 이거예요. 특히 그 촛불혁명이라는 단어를 왜 쓰느냐 자꾸 문재인이가 왜 쓰냐 이거예요. 뉴욕까지 가서 왜 쓰느냐 그 저의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멀쩡한 박근혜 정권을 허물어버린 큰갓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으로 허물어버린 정변 역사에서 정변으로 기록돼야 한 거 아니겠어요 윤창준이가 초지일관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건 인민재판이고 마녀사냥이다. 이건 정변이다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정변이 아니다 이거예요. 국민의 자발적인 그 궐기에 의해서 이 소위 말하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을 보여준 참 정정당당한 그러한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이것을 못을 박자 이거예요. 명문화 하자 이거예요. 헌법에. 웃기고 있는 거죠 정말. 웃기고 있는 거예요. 헌법 전문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십시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되죠. 거기다가 다 집어넣자야 돼요. 5.18도 집어넣고 족불혁명도 집어넣고 완전히 이건 문재인 헌법. 문재인 족불 헌법인 거죠.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게 장기 집권을 좌파 장기 집권 적어도 20년 추미애나 이해찬이가 말한 대로 적어도 20년은 영구 집권하겠다 장기 집권하겠다는 그 포석이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헌법 안에 자기들 지지세력을 다 명시하자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자마자 간 데가 어딥니까 5.18 주모식에 가서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차려야 되죠. 자유한국당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차려야 되죠. 그러나 만약에 5.18과 이른바 저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려 한다면 정말 가히 핵폭발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그것으로 정권의 명운이 결정된다. 저는 그렇게 감히 늘어봅니다. 권력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무소부리한 것 같아도 헌법에 손을 댄 권력자가 흥한 경우가 없습니다. 헌법에 손을 댄 권력자는 반드시 불행한 종말을 맡게 됐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헌정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문재인 헌법을 위한 개헌인 겁니다. 두 번째 왜 이게 소위 말하는 김대중 김정일 간에 합의했다는 6.15 그 선언에 나타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향한 포석이냐 이번 문재인 촛불 개헌이 여기에서 헌법 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읽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북한인민민주주의 민주주의에 의해서 통일하는 게 아니라 공산화한다는 게 아니라 바꾼 말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따라서 통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헌법 4조에 나와 있는 게 그런데 어제 말입니다. 더불당 의총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에서 자유를 빼겠다고 했어요. 굳이 자유를 빼겠다고 대변인이 의총 결과를 정리한 발표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4시간 만에 아니다 전달 과정에서 대변인 착오가 있었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대변인이 그것도 모를 정도면 그런 대변인은 대변인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장난인데 왜 그랬느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에서 자유를 빼면 이게 지금 무슨 북한 사회주의 국가 헌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또 보수 우파가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다시 집어넣은 것으로 봐야 하죠. 굳이 처음부터 왜 일을 어렵게 만드느냐 이런 판단을 청와대에서 했겠죠. 그래서 자유라를 다시 집어넣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자유민주적 이에서 자유를 빼면 그러면 인민민주주의로 하자는 얘기냐 북한에 이러한 반론이 나와서 완전히 이제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나 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자유를 빼야 되느냐 왜 자유를 뺄 수밖에 없느냐 이게 문재인의 촛불 헌법에서는 자유를 뺄 수밖에 없느냐 뺄 수밖에 없느냐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2011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동작구 국립현축원에서 김대중 씨 추모회가 있었죠. 그 추모식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예요. 문재인 씨가 뭐라고 했냐면 김대중과 김정일 의원에 합의한 6.15 선언에서 합의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그게 지금 보수 우파 이명박 정권 집권으로 무산이 됐다. 그래서 내가 정권교체를 해가지고 반드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라는 꿈을 이루겠다. 분명히 얘기한 거죠.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예요. 김대중과 김정일의 합의했다는 6.15 선언이란 것은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 헌법에 위비되는 거죠. 그냥 대한민국 헌법을 다 쓰레통에 버리고 평양에 날아가가지고 김정일의 소위 말하는 김일성 통일 방식의 도장을 찍어주고 온 게 6.15 선언이죠. 이것을 문재인 씨가 하겠다고 2011년에 선언했죠.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해야죠. 헌법을 개정해야 돼. 그래야만 헌법에 대한 시비가 안 붙는 거죠. 김대중 씨와 김정일 씨의 합의 6.15 합의가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위헌적이다. 반대한민국 헌법적이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헌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헌법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바까마라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서 북한을 통일한다.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걸 김대중이가 바꾸는 거예요. 한번 6.15 합의 문 보실까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죠. 뭐라고 했느냐. 6.15 합의 1항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조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말 놀고 있죠. 놀고 있어. 이게 김대중의 정체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조적으로 통일하자. 여러분, 김대중의 정체입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리얼리티입니다. 두 번째 보자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이게 뭐냐면 김대중 안이에요. 김대중 안.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지들끼리 공통. 야, 김일성이의 연방제안이나 우리가 김대중의 연합제안이나 공통성이 있다. 똑같다. 이게 서로 지들끼리 인정한 거예요. 지들끼리. 김대중과 김정일이가 어떻게 하냐. 서로 인정한 거예요. 분명히 나와있은 너희가 지금.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 방향에서. 김대중의 연합제안과 김일성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연방제안. 연방제안이에요. 연방제안으로 통일하다고 한 거죠. 이건 무슨 얘긴냐. 김대중의가 평양까지 가서 김정일에게 대한민국 갖다 바친 거죠. 네. 갖다 바치겠다 맹세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대중의가 돌아오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김정일은 절대 핵 개발 안 한다. 미사일 개발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쏟아올릅니다. 여기서 지금 대통령 문재인 씨가 왜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는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냐. 왜? 요즘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말이죠. 지방분권 개헌 서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관건이 동원돼서. 아직까지는 단 한 명도 서명하지 않고 거기에 누가 서는지는 모르겠는데 개헌 반대라고 써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이 개헌 야욕에 맞서가지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 시민 세력과 기독교계가 지금 단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희망적인 움직임이 지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강훈 목사라고 말이죠. 이 장위동. 설 장위동의 사랑제일교회 목사이십니다. 이분이 주축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깡그리 부정하려는 문재인의 촛불 개헌에 맞서기 위해서 이번 3월 1일. 이번 3.1절. 이번 3.1절이 99주기. 99주전입니다. 이번 3.1절의 광화문에서 범국민대회를 열자. 문재인 촛불 개헌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모여가지고 문재인 촛불 개헌에 반대한다는 그 뜻을 우리가 표명하자. 제가 이 과정을 좀 압니다. 좀이 아니라 상세히 압니다. 엄청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 3.1절 광화문, 시청, 서대문, 동대문 일대를 메울 겁니다. 이 전가원 목사의 그 조직력, 기획력. 제가 접해본 이 전 목사님은 정말 이 분야에 관한 탈의인이시고 정말 요즘 보기 드문, 흔들리지 않는 참 애국자이십니다. 이 분이 지금 이걸 지금 기독교계의 천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특정 정파, 예컨대 특정 종교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2월 1일이죠. 어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원에서 보수 오빠 시민단체장 모임을 열었어요. 대성황리에 맞췄죠. 제가 볼 때는 3.1절 밀란이라고 해도 결코 과장된 예측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조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력은 무소불위인 것 같지만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보수파, 지금 대한민국 국가중심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그 사태 와중에서 참 너무나 분열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없지 않은 게 아니라 있었죠. 그게 누구냐. 김무성, 유승민 이런 자들이죠. 그러나 이제 보수파가 대동단결하자.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잃어버리겠다. 우리 조국의 간판조차도 잃어버리겠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에서 그리고 애국심, 국가관, 역사관 속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수파 시민 세력과 기독교계가 지금 뭉치고 있는 거죠. 3.1절 밀란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범국민 대회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뭐냐. 이 대회의 의미는 정말 각성하지 못하고 질질 끌어다니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경종의 의미도 당연히 큽니다. 물론 문재인 세력에 대한 개헌 중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대회이죠. 문재인 세력은 당장 개헌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국가 혼란에 빠져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칼럼도 좀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